오늘 사용할 무기 M4A1 쇳모딩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사용해달라고 댓글을 써주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모딩값만 20만 루블입니다. 마침 기숙사 갈랬는데 딱 좋네. 기숙사 가자. 방금 미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개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대충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죽어? 아예 왜 몇 개로 던지는거야? 그만 던져! 어! 아니! 아니! 오른쪽 송선탑은 PMC 스폰지역입니다. 우측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이 유저 스폰지역이라 자칫하면 끙살당합니다. 끙살 PMC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타이밍 좋게 왔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컷! 포즈? 어... 케이스? 생각보다 낙낙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가져온 템들은 보험을 시키고 가방은 더 큰 가방으로 바꾸고 슬프타임 마침 필요했는데 딱 운이 좋게 먹었습니다. 좀 가지고 다녀라. 깜짝이야 이거 그... 빨간 한장인 줄 알았잖아 이거. 방금 청소리때문에 상대는 저가 가동 내부에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아... 2층부터 클리어 오잉? 반딧뿌리가 왜있지? 반딧뿌리하고 계시네? 반딧뿌리라는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라나다뚜 아니 뭐지? 어디간거야? 도망친거같은데? 아직 냄새가 나 범인은 아직 요기있다 classic 아니야 아니야 도망을 텄다고? 아니 그놈은 아직 욕이 있어 와 씨 와... 진짜 레전드네 이번엔 비가 오는 커스텀에 왔습니다 사실 이번 판은 네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판도 있었는데 실수로 녹화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영상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왓?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 크게 이득을 봐서 영상을 썼어야 되는데 하... 이제 좀 나와라 그래픽카드 저는 최근에 이 장 속에서 그래픽카드를 먹은 전적이 있습니다 제발 그래픽카드 으윽 사탄과 파밍을 빠르게 한 후 올드카슨 스테이션을 보았습니다 올드카슨 스테이션 문이 열려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거 보니 이따 봐도 파밍이 되어있겠네요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냐 한번도 체크 없네요 그린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쓰읍 쓰읍 너무 양심 없었나? 아 잠깐만 사운드 쓰읍 왓? 주변의 수색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돌아보고 혹시 모르니 진통제도 먹어도 돼 건물 측면 전부 확인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시에도 없어 아마 건물 내부인 것 같은데 어이 뭐야 제 에임이 쓰레기라 다행입니다 커스텀에서 약기론을 하는거 보니 아무래도 뉴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살레아를 줘서 , 치료하게끔 하고 맨날 챙겨오던 비트코인 3개를 이 유저에게 줬습니다 에? 욕을 해? 그리고 이곳에 숨어있는걸 보니 아무래도 탈출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타 코오퍼레이트? 이 뉴비는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레츠고 뭐라니까 오라니까 가자 컴온! 그렇지 뉴비를 데리고 루아프 로드블록으로 왔습니다 멋있게 옆에 있는 스캐버를 단숨에 처리해주면 뉴비는 저에게 반할겁니다 존나 카리스마이스 그리고 뉴비에게 잘가라는 앉았다 일어났다 인사를 해주고 총도 쥐어줍니다 아 이게 아니야? 야 내가 비트코인 줬잖아 잘가 총도 줬어 이번엔 랩에 왔습니다 먼저 아스나르 샤상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온 것 같군요 사운드 1중 아아..아... 다시 아스날로 왔습니다 그릉키 나와주면 안되냐? 그릉키 나와줄 수 있잖아 역시 그릉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퍼포먼 사운드 아니 어 겟누 다시 랩입니다 이번에는 후레쉬도 안들고 왔네요 캬 킁 MARK 크래쉬안달았어 미치겠네 또다시 아스날로 왔습니다 대가리로 깨졌구먼 깨졌어 요번에야말로 정말 그릉키가 나오지않을까요 이 joint 또와 소리 한 absorbing 안에 누군가있습니다 안에있다 먼저 문을열고 그르르 그르르 그치부 ssä이 깜짝이야 하.. 운좋게 살았는데.. 어라라? 힐템을 안들고 왔네요 시린다 죽어있는 시체에서 힐템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오오 쌀래와 히히히 신나게 칠하던 중 뒤에서 사운드가 들렸습니다 1층? 아니면 아스날? 어디지? 군나 깜짝이야 아유, 진짜 몇번 놀라는거야 랩에서 아 근데 나 회보템이 없는데? 큰일났네 이젠 정말 전략적 버티기뿐이야 방금 저를 공격한 사람 누군가 만난 것 같습니다 전역들과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체력을 회복해야 돼 저 시체에서 체력 회복템을 수급한다 체력템 수급하는 김에 파밍도 해야겄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사운드 덤벼 덤벼 무섭지않아 나이스 하나 더 있다 열쇠? 여기서 열쇠를 쓸만한 데가 있나? 난 뭘로 골든 스타밤 믿을 건 너뿐이야 젠장 불금이 나오는거 보니 엔딩각이 잡힌거 같은데 큰일났네 죽기 싫은데 아무래도 1층에 있는것 같단 말이지 multiplic지 않으면 으웩 위에 여쏘